아니 아까 누가 나보고 남자친구 있다고 하는데 누가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네! 이거 왠지 일하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화장실인 줄 알고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야? 아, 정말. 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커피가 왔네요. 일어난 김에 옷 벌릴게요. 아, 네네네. 워킹 다운더 스트리트. 허억!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깨라멘 마키아토. 오, 와우! 너무너무 한입 속속으로 제 마음에 쏙 들게 보내주셨네요. 누가 보내주셨나요? 아, 누가 보내주셨는데 언급하지 말아달래요. 알겠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이용하는 동물이니까 내 내일은 소중하니까. 아, 예쓰. 예쓰. 오, 귀엽다. 설탕은 좀 털게요. 맛있겠네요. Mucho gracias. 스페인어죠? Grazie mille.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유학 간 게 구두를 배우러 간 거예요, 구두. 구두랑 악세사리 이런 거. 제가 악세사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저 3년 있었어요, 3년. 유학 가서. 근데 그 유학 가기 전에 압구정의 모다랩이라고 거기서 수료를 해야 돼요. 그것도 수료를 하고 거기서 배우고 이탈리아에도 거기서 수업도 받고 거기를 수료를 해야 이탈리아 학교로 갈 수가 있었어. 근데 더이트는 며칠 전에 구글링을 하다가 제가 그 10년 전에 구두 디자인 했던 게 구글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너무 낯뜨겁더라. 그게 왜 역시 구글은 구글이야. 누구누구 학생 디자인 학생 디자인 해가지고 올라가 있더라고. 학교에 많이 썼다. 보고 싶다고요? 아니 그게 볼까? 이 그림을 우체다 포포문도 묻히고 해서 이걸 표현하려고 구글에 이휘랑 치면 나와요. 가보세요. 생노랑은 뭐할까요? 모델인 락스타님 써주세요. 생노랑에 숏을 쓰려면 너무 뚱뚱하다. 아니 아니 생노랑에 오를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노랑 모델들은 진짜 말랐어요. 제 저기 프로 파일은 랑 느낌표 치면 나와요. 176에 52에요. 어머 저 바꿔야겠다. 56에서 4kg가 빠졌어요. 살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평이 안 좋아요 요즘에. 그러나 관심 없다.